Distinguished 서비스 미니 버스 찰떡 미니 셀프 셀프 스팸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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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네네. 아, 네, 고객님.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체크인 하시는 거예요? 네, 예약 주신 분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확인되시네요. 정글 뷰로 3박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네. 결제는 지금 체크인 시 하시는 걸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지금. 잠시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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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드 있고요. 음. 이건, 저희 리조트 등록 카드거든요? 네. 여기에 투숙하시는 분 성함하고 연락처, 기타 등등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 정보 동의란에 체크해주시고, 그리고 개인 정보 동의란에 체크해주시고, 마지막에 사인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네.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두가지Johnni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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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치즈로 저어주세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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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를 넣어줘요 고추장 고추를 넣어줍니다 고추를 넣어줍니다 소금 네, 고객님. 작성 다 하셨어요? 아, 잠시만요. 아, 네, 고객님. 여기. 네, 백실 켜고요. 그리고 룸 넘버는 카드에 적혀 있어요. 네. 체크아웃 시간은 12시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저희 리조트명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카드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리조트 이용 관련 안내문도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네, 혹시 뭐 그 외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0번 눌러주시면 저희 프론트로 연결되실 거예요. 네, 저희 프론트에 문의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我们 tabletshot. 네. COMBOSEN 입니다. 이건 트데이크 배 네, 프라트 데스크입니다. 네. 아, 네, 고객님. 롯 서비스요? 네, 가능하세요. 고객님 성함하고 롯 넘버 어떻게 되세요? 네. 아, 네. 어, 고객님 몇 시까지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주문하시는 메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음, 네네. 네, 고객님. 그럼 주문하신 메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치킨 스테이크, 그리고 국, 연어, 샐러드, 그 다음에 브라타 치즈요. 모든 과일, 그리고 글라스 와인 세트 맞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글라스 와인 세트는 와인 두 장 제공되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화이트, 레드. 각각 준비해 드리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프런트 데스크예요. 지금 룸서비스 주문 들어와서요. 오션뷰 101호 고객님이시거든요. 지금 바로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주문하신 메뉴는 치킨 스테이크, 그리고 구운 연어 샐러드, 브라타 치즈 메뉴, 모듬 과일, 그리고 글라스 와인 세트, 화이트, 레드 와인으로 각각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특별한 건 없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옥수수 소금 쏙 소금 솔illa 계란 계란이 계란이 롤마 감사합니다.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네, 고객님. 아, 그러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바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롬 넘버가 어떻게 되시죠? 네네. 아, 네. 확인되시네요. 네, 불편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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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ergeant.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론트 타지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다 적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고객님 이건 고객님 객시 키인데요. 네, 여기 룸넘버는 카드에 적혀 있어요. 네, 여기 있고요. 체크아웃 시간은 12시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저희 리조트명 소문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카드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리조트 이용 관련 안내문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그 외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0번 눌러주시면 저희 프로트로 연결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아, 네. 프로팅 주식 예약하시려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 예약이 가능하신지 확인해드릴게요. 며칠에 원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네. 잠시만요. 음, 네. 가능하실 것 같네요, 그 날짜에. 어, 정글뷰 몇 도세요? 309,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때 한 9시쯤? 네,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좀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어,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쩔 수 없는 거. 네, 알겠습니다. 한번 더 지켜주겠습니다. 네. 허니. 네. 피자 죽이였습니다 10분간 새우 går참 계속 아쉽게 ium 네, 프랑스 디스크입니다. 네. 아, 103호 고객님. 아, 네. 책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뭐 도와드릴까요? 아, 네. 객실 키 분실하셨어요? 네. 그러면 고객님 정보 확인 후에 바로 재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 네. 확인되셨고요. 잠시만요.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쌀쌀쌀쌀쌀쌀쌀쌀 손으로 잘 돌려도 되 seated 네 감사합니다, 프론트 데аров스입니다 네 네네 아 네 Bueno Ya 배고苦at 부분이시죠? 아, 고객님 잠시만요 음.. 네 네. 아 네, 고객님 확인되셨고요. 저희 그대로 면장 처리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진마늘 고추장 치즈 가득해요 김밥 치킨 치킨널라 면보 면보 꼬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네. 아, 고객님 저희 12시까지 체크아웃이에요. 네네. 키는 반납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체크아웃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음, 잠시만요. 아, 확인되셨고요. 고객님 투숙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혹시 없으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체크아웃 완료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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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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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마늘 & 마늘 자고 중간에 왔어요 양념에 만들었어요 로봇 젤리 가위로 결재 물에 썰어서 파를 썰어서 양파를 겹쳐주세요 물을 불러요 양파를 썰어서 고춧가루 내장이 양파를 통해 솔라기 oven 안녕하십니까? 아, 체크아웃 하시는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확인 되셨고요. 투숙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체크아웃 완료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어, 맘은 씨. 아까 배구 고객님 처리됐어요? 아, 배구 고객님이요? 네네. 연장 처리요? 네네. 바로 연장 해드렸어요. 네, 고마워요. 교대해야죠, 이제. 또 뭐 인수인계 할 거 없어요? 아까 전에 정글뷰 305호 고객님. 아, 305호? 침대 시트에 조금 오점이 있었나봐요. 오점이 있었나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청결 좀 신경 써달라고 클레이너가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고객님은 조금 더 신경 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체크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배구 6호 고객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네. 저기 오시는 손님까지만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크인 하시는 거예요? 네. 이쪽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어, 혹시 예약하시고 오셨나요? 아, 네. 그러세요?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아, 네. 어,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오늘부터 8박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음, 저희 리조트 회장님 지시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몇 권 주시겠어요? 네. 어, 그리고 고객님. 이건 저희 리조트 등록 카드인데요. 여기에 투숙하시는 분 성함하고 연락처, 기타 내용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란에 체크해 주시고, 사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요. 네. 고객님. 다 적으셨어요? 여권 여기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현재 투숙 가능한 룸타입은 오션뷰하고 정글뷰 두 가지 중 선택 가능하신데요. 혹시 저희 리조트 호텔에 대해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럼 제가 잠시 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리조트는 5성급 리조트고요. 오션뷰인 오버워터 방갈로와 정글뷰인 풀빌라 두 타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오션뷰는 80여 개의 오버워터 방갈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개의 레스토랑과 바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피니티 수영장, 스파 등이 마련되어 있고, 그 외에 마사지나 귀청소,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투숙 가능한 객실은요. 개인풀이 있는 오버워터 방갈로입니다. 에메랄드빛 라군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완벽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룸에서 바다로 바로 나가실 수도 있고 개인풀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풀 이용도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전망이 근사하거든요. 조식과 석식을 즐길 수 있는 시그니처 레스토랑도 있고요. 그 외에 3곳의 레스토랑에서 석식 즐기실 수 있습니다. 롬서비스도 물론 가능하고요. 또 비치바 풀사이드에 위치한 바에서는 매일 저녁 각종 주류와 함께 재즈 공연 관람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곳과 안전하게 다른 분위기의 정글뷰도 설명해 드릴게요. 정글뷰인 풀빌라는요. 차분하게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에요. 만약에 푸른 자연 속에서 휴식하시고 싶다 하실 때는 이곳을 선택하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풀빌라는 예쁜 정원에 둘러싸여 있고 개인풀을 갖춘 프라이빗하고 편안한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멋진 정글 풍경과 트래킹, 명상, 요가, 스파, 마사지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트래킹 코스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요. 트래킹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스파 이용하시기 전에 저희 프런트에 연락 주시면 입욕제와 꽃잎도 준비해 드립니다. 식사는 개인풀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플로팅 조식 제공하고요. 점심에는 가든 런치 제공됩니다. 저녁에는 레스토랑에서 석식 가능하시니까 꼭 이용하세요. 자 여기까지 룸타입 설명은 모두 해 드렸고요. 고객님은 머무르시는 동안 모두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건 오션뷰, 이건 정글뷰 객실 키인데요. 혹시 고객님 설명 들으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소리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 느낌을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